기상캐스터 배혜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3천번째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탄생했습니다. 기증자인 예비간호사 최색찬 씨를 만나봤습니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장 김태규 교수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사고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일부 성당과 신자가 운영하는 상점들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교구 반포 1동 성당은 폭우가 쏟아지던 어젯밤 지하 4층 주차장에 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오늘 새벽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모두 빼냈습니다. 압구정 성당과 시흥 4동 성당도 일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작지구의 한 성당은 지하 회합실 10곳이 물에 잠겨 냉장고와 가전제품 등이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삼성산 성당에서는 성당별관 지하에 물이 차올랐고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일대 본당 신자들의 상점이 물에 잠겼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길게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거란 예보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정과 성당들의 빠른 복구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최근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후 두 번째 사형 집행이었는데요.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천주교회 주교들은 기시다 정부에 사형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8년 일본 도쿄에서 한 청년이 트럭을 몰고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살인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던 사형수에 대해 일본 법무성이 지난달 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후 집행된 두 번째 사형입니다. 이번 사형 집행 후 일본 주교단이 사형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는 지난 26일 기시다 총리와 후르카와 요시이사 법무상에 서한을 보내고 사형이라는 폭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정평협은 서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며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존엄성을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인격의 불가침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일본 정평협은 이 시대는 사형제 말고도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형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 263항을 언급하면서 교회는 전 세계에서 사형 폐지를 위해 결연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교회의 목소리에 맞춰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하고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정평협 위원장 외인 프란시스 번트 주교는 서한에서 일본이 국제적 지위를 떨어뜨리는 폭력적 조치를 취한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일본에 사형 집행을 두고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인권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가 재심 청구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여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뒤늦게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용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본인명이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을 교통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체의 유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에 외국인은 쏙 빠졌습니다. 임신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해야 할 서울시가 도리어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불평등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 임산부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적 남성과 이주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았고 한국국적 남성 역시 이주여성과 혼인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다문화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관련해 아이스루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외국인 임산부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관할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지기 위해 마련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차별없는 지원이 현실화되길 기대해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조혈모세포 그래서 조혈모세포 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씨앗으로 불리는데요.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의 3천번째 기증자가 탄생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가톨릭대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최세찬 씨는 몇 달 전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수능시험을 치르고 헌혈을 하다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등록했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최 씨는 기증을 결심했지만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그저치 가능하게 됐습니다. 최 씨는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쇄골 아래쪽에서 조혈모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조금 낯설고 긴장되긴 했지만 헌혈할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아프지는 않습니다. 헌혈할 때 정도의 느낌인데 이쪽은 헌혈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어색하긴 하지만 기증하는 동안에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그동안 팔을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지 않나 조혈모세포 기증은 최 씨에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1대1로 어찌 보면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이 가장 신기했었고 이런 경험은 되게 마음이 신기해지는 경험이 있어요. 더욱이 예비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가서 어떻게 무균적으로 처치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사실 전부 다 시험범이었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행동 하나 더 유심히 보게 됐고 최 씨의 조혈모세포 기증은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으로서도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최 씨가 3천 번째 기증자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에 등록된 기증 희망자는 8만 2천 명이 넘습니다. 통상적으로 타인간 유전자형이 일치할 확률은 2만 분의 1로 매우 낮기 때문에 기증 희망자가 많을수록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4천 5백 명가량. 장기 기증 못지않게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장이신 김태규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혈모세포 기증 3천 내 달성을 축하드립니다. 아, 예. 네, 너무 기쁘고 독차입니다. 은행장을 오랫동안 맡아오셔서 소감이 더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희 은행은 서울 이전에 성모병원이 국내에서 최초로 가족 간의 조혈모세포은행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후에 가족 내에서 더 이상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톨릭 의과대학 내에서 우리가 1994년에 가톨릭 조혈모세포은행을 설립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기증 희망자는 약 8만 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이번에 드디어 그 중에서 3천 명이 실질적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제 1천 번째 기증자가 있었고 2018년에 2천 번째 기증자가 있었고 올해 3천 번째 기증자라서 저희가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혈모세포 기증이 왜 중요한 건가 다시 한 번 또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혈모세포 기증이 왜 중요한 건가 조혈모세포 기증보다도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나 그 다음 기타 악성 백혈병 그리고 재생불량성 빈혈과 같은 악성 혈액 질환을 근본적으로 완치하는 의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학치료를 많이 하지만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HLA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가족 간에는 한 25%만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형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치되는 형제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많아서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수 기증 희망자를 모집해서 그 기증 희망자들에서 우연히 굉장히 행운으로 건강한 기증자를 찾게 되면 새로운 치유의 기회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혈모세포 기증만이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다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찾지만 안타깝게도 가족 내에서 찾지 못할 때 그래서 국내에서는 매년 2, 3천 명의 이제 이식이 필요한 환자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혈연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서는 7, 800명 정도가 이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유전자가 일치되는 그런 기증 희망자 기증자들을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네, 조혈모세포 기증이 많이 아픈 건 아닌가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이전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을 우리가 골수 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엉치뼈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환자한테 넣어주는 이식술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말초혈 이식이라고 해서 촉진제를 맞은 다음에 혈관에서 혈액을 빼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헌혈보다는 약간 시간도 걸리고 힘들지만 부작용은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촉진제를 맞고 나면 감기와 비슷하게 몸살과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한 2, 3일 후면 곧 회복이 되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에는 가톨릭 조혈모세포 은행을 비롯한 5개의 기증 희망자 등록 기관이 있는데 먼저 기증 상담을 받으신 후에 우리가 건강한 분이 모두 기증이 가능하고 기증 상담을 받으신 후 혈액을 3cc 정도 채취하면 기증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